Thank you very much for those beautiful performances. You know, now is the most important time of the morning where we listen to the Mind Education Lecture from Pastor 옥수 Park. Pastor 옥수 Park founded the Mind Education Program that has changed the liv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world. 다음 순서는 박옥수 목사님의 Mind 강연입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Mind 교육 전문가이시며 수천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캠프 너무너무 좋죠? 캠프에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워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슬픔에 져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가느냐 어떻게 내 유혹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의 말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시다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은지라. 앉아다 저희를 가지시더니 서희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의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무엇은 율법이란 여자 돌로 치라 명하여 그러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적고 놓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가라 사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받아 어른으로 시야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사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해마다 여름 되면 월드 캠프라 전세계 청소년도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캠프가 유명해져서 얼마 전에는 이디오피아 유니버스티아 대회 하는 데 우리가 와서 주관해주고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해외에서 저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병이 들었을 때에 왜 병이 드는지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병을 쉽게 발견하는 것이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시험관에 넣어서 균을 배양을 합니다. 균이 어느 정도 잘하면 그걸 나누어 시험관 전부 다 나누어서 나누어 놓습니다. 많게는 열 개 아니면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나누어 놓죠. 그러한 뒤에 거기에다가 약을 각각 넣습니다. 일본에 넣는 약, 이번 약 시험관에 약을 넣어서 얼마 지난 뒤에 어느 약을 넣은 시험관에 세균이 제일 많이 죽은 그걸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 환자의 몸에다 그 약을 주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서는 병균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균을 사람 몸에다 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드는 세균을 배양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배양하는 여러 시험관에 나눠 놓고 각 시험관과 다른 약을 넣어가지고 그 중에 병균이 제일 많이 죽인 그 약을 환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현대의 어학이 치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이 올라 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병이 병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병균을 잡는 그런 법이 발견돼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때 말라리아 한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이제 제가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전에 저는 요하네스버그 좀 더운 지방에 있다가 좀 추운 지방에 있다가 더운 아프리카로 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그 아프리카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러냐고 어제 요하네스버그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사모님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여기는요 아프리카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당장 저를 병원에 끌고 왔습니다. 그 의사가 저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아 유리 그 판에다가 피를 떨어뜨리고 쫙 펴더니 전기뿌라를 붙여가지고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걸 다시 약물을 칠하는데 그 약은 말라리아 균만 염색이 되는 약이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전기풀에 말려가지고 현미경에 딱 비춰보니까 말라리아라 그러더라고요. 말라리아 균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판시다 약 몇 개를 먹고 말라리아 균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말라리아 균을 잘 잡지 못하면 말라리아를 해마다 앞으로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라리아 균이 우리에게 병을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면 말라리아 정세가 나타나듯이 우리 몸에 마음에도 그런 병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게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고 담아보지도 못했고 찰령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란 게 예수님 마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고 평안을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주사를 맞거나 이런 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이란 책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해요. 덜판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지 무가 나질 않죠.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나오고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랍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물이 거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연받았으니 지연받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요.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좀 더 읽어내려면 어떤 얘기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뭐라냐면 예수 그리토께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말썸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는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밌는데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들이 영접 잊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영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자라듯이 아니면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고 미를 심으면 미를 자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흙으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아버지 농사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땅콩이 순산 땅콩인데 제가 고향이 순산이거든요. 순산 낙동강이 흐르는데 낙동과 감천강이랑 두 개의 강이 같이 합쳐지는 것이죠. 감천강이 근원이 어디냐면 대덕 수양강 가는데 큰 길에 바로 수양강 들어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강 그 다리가 있는 작은 뇌가 낙동강 연기는 지점에 와서 강이 돼요. 감천 근원 뇌인데 저희 고향 낙동강 갈 때 감천강 이 돼요. 왜 감천이나 감천이라고 했냐면 달감 자 샘 천 자 인데 감 means moon and 천 means 달다 감 means sweet and 천 means creek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여름에 그때는 저수지가 좋지 않고 물이 많이 모자랐는 감천에서 오는 그 물들은 감천에서 오는 감천 우리 농사 짓는데 진짜 달콤한 물이다 and so this is sweet water to our farming 저희들이 낙동과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and so there's the part that connects to the 낙동 river 그때는 강 넓이 1km 정도 아주 큰 강 이 강 강 이 감천 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며느리가 옛날에 수영 선수였어요. 그때 그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수영을 잘하는데 저는 감천에서 배우고 갑니다. 아버님은 수영을 어디서 배웠어요? 낙동강에서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내가 배웠다. 아무 생각 많아서 가더라고요. 형이 좀 틀린다 이 말이죠. 그것도 전 별로 상관없고 물에 안 빠지면 되니까. 그 강가에 모래밭이 있는데 강가에, 감천강 가위에 있는 모래는 어느 모래보다 부드럽고 고워요. 거기에 제일 잘되는 게 땅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그 당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자신대로 깊이 생각하세요. 지불탄에 감나물, 여러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동네에 다니면 제일 좋은 감이 열리는 가지를 끝과 접을 붙여요. 아버지가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나무 아주 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대추나무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땅콩이나 감 같은 걸로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도록 그런 일을 배려해 농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이제 그 땅콩밭에 가면 모래에서 참 부드러운데 가을에 땅콩을 막 쐬서 넣게 내면 우리 집은 그 땅콩으로 술에다 싣고 와서 집하고 거리가 모래에 늘 집에 돌아오면 밤이 어두워요. 마당에 땅콩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 가운데 알이 튼튼하고 좋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쓰고 덜 충실한 그 땅콩은 우리 집에서 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먹기도 했어요. 땅에다가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고 옛날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콩 심은 콩 나고 팥 심은 팥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흘기고 밭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니다. 대도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나게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은 시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심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는 게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무엇든 씨를 심느냐 그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불문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물었어요. 호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으면 여자의 나와 문상관니까 내 때가 지르지 않아 있나요? 꼭 한국만 하는 것 같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한다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내가 잘 이해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받으려 맞지 않는 말은 안 받아들이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네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생각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갈리리 가나 오니 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벗고 있는 채찍은 말이죠. 소와 양과 비디오만 다 내쫓고 돈 받고 있는 상을 엎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다 내쫓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 안에 있으면 예수살렘 성전에 더러운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거 다 내쫓듯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죄에 대한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어둠이나 거짓 등이 다 쫓겨나요. 정말 신기해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이 요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침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they're in they everything was taken care of. 여러분 I preached the word last night as well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그 팀들이 많이 나눠있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간 거나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경찰관이 되기 위한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관이 와서 다 설명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팀도 나오고 유명한 무용가 하는 무용을 가르치고 어디서 그런 훌륭한 선생들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참가 인원이 현재 5,400만 명이라고 들어왔어요. 전 세계의 학생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5,400만 명이면 우리 남한 인구 다 해야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우리 지금 방송으로 우리 같이 교류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Good News Corps 프로그램에 갔다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Good News Corps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Good News Corps 와서 해외 갔다 왔는데 다시 교회와 연결되지 않냐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캠프가 굉장히 많이 연결됐다고 들어요. 아카데미 시간을 보니까 별별 별별량만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아카데미에 있어요. 학원에 안 가고 거기서 배워도 잘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 강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배운 마인드 강의는 성경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제 제가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보험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에 우리한테 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걸로 인생의 복과 저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 일은 뭡니까? 예루산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이 파는 사람 돈 받고는 사람 가득 차서 막 지저분해졌습니다. 예수님 가서 놓고는 채찍에 소와 양을 다 때려내줬는 거예요. 팍팍 내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웠던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 성전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 그걸 탁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1962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옛날에 어둡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팍 내 쫓아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상상치 못했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옛날에 정말 상상치 못했던 예수님 말씀을 받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지 못하는데 자기 생각은 걸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말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 있었어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통신훈련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통신훈련을 제일 내가 기뻤던 게 복음을 제가 세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김창원, 송순종 이 두 사람이 이제 나하고 같이 했어요. 제가 하고 셋이서 저희들이 통신훈련소의 16주 동안 우리 교육을 신학으로 끌었어요. 원하지 우리는 셋이서 나는 28번 우리 311, 28번이고 김창원이가 29번이고 송순종이 30번이었어요. 저는 그때 교육계였어요. 우리 반에 교육 담당했고 김창원이는 기재계 장비를 만지는데 송순종 교장 담당하는 다음에 우리 셋이서 다 일과 마치고 조육 마치고 뒷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매만에만 별도 일도 없고 답답하니까 우리는 놀러가 저녁 식사 때쯤 돼서 셋이서 가요. 식당으로 갔는데 저쪽의 소장님이 반대편 걸어오고 계십니다. And then we go to the cafeteria and then the captain of the base is walking this way. Hey, he's the captain he's coming, coming. 충성! And then we saluted him Salute! And then he just accepted our salute and walked away. And then we were walking 야! He called to us Hey! And we turned around the captain of the base was calling us. Guys, get over here. And we ran to him. 충성! 소장님 부른 마다 왔습니다! And salute! Captain of the base you have called us. We report to you. 소장님이 옆에 보좌관 있는데 And he had an assistant next to him. 소장님은 대병이시고 And the captain of the base he's a colonel 이제 보좌관은 이제 대비였어요. And then the assistant he was a captain. 보좌관 그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And then he asked the captain Do you assistant Can we give a award to these soldiers in training? Yes, 가능합니다. Yes, that's possible. 표창 상신해라. You know, assign them issue them awards. 경례 너무 잘했다. They saluted really well. 그래서 그 교사같이 뭐 소속 적고 이름 적고 And so they took our name our affiliation and everything. 우리 막 네 마누 셋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We came to the barracks and we laughed and we laughed. 그 다음 아침에 아침 조회했던데 And then during the morning meeting 소장님 특별 표창이 있다고 And then the colonel said Oh, we have a special award to give. 박옥수, 김창원의 손순종 앞으로 In the 옥수 Park 송순종, 김창원 to the front 전체 앞에 다 왔습니다. And in front of everybody we were called out to the front. And then they read the award. 이 사병은 품행이 단정하고 군인 정신을 투철하며 세상에 돈 안 드는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지켜드려가지고 이에 표창합니다. 4박 5일 휴가 가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너무너무 좋았어요. 김창원이는 이제 막 휴가 가버렸고 제가 송순종이 데려가서 제가 막 찌럭 끌고 왔어요. 대구 석기 학교 데려가고 압곡동 장팔리비를 다녔어요. 여전도 불평해요. 내가 그때 우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하여튼 정말 우리가 군사님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아무리 걸어갈 수 없었어요. 38년 동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 병 고치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일어나봐 걸어볼래 일어나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이제 나는 못 걸어 난 다리가 다 말랐어 나는 병신이야 하는 것이 38년 동안 그 마음에 다짐을 넣어줬어요. I am crippled and that has been packed into his heart for 38 years. And so what did he say for 38 years I cannot walk. Oh no I can't walk. I'm going to try and get up.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but he would get up he would fall again and again and again 왜 다른 사람 다 걷나 왜 못 걸어 내가 다리가 있나 왜 못 걸어 왜 이러나 봐야지 수없이 다 넘어지고 넘어졌어 38년 그때쯤 돼서는 이 병 나는 걷지 못 한다고 하는 사실이 명백히 그 마음에 선거에요. 나는 못 걸어 I can't walk 나 걸으려고 해봤어 I have tried to walk 됐어 봤어 I tried 노력했어 I tried 난 안 돼 난 안 돼 I can't walk 38년 된 병자가 끓였어 그런데 어느 날 베스다 연못 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 가까이 오셔서 네가 낳고서 하느냐 병자가 맞추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귀에 들어왔어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걸으려고 해도 밟은 줄 못댔긴 나는 못 걸어 하는 것이 그 마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제 병자의 마음에 나는 못 걷는다는 마음이 꽉 차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분명한 건데 38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지금까지 나는 못 걷는 난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못 걷는다는 마음에 걸어가는 소리가 와서 못 걷는다는 마음하고 싸움을 그러니까 못 걷는다는 난 못 걸어 해봤어 난 못 걸어 I can't walk 38년 된 병자의 마음 That is the heart of the man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정반대의 이야기 자 이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많은 갈등을 난 걸을 수 없어 못 걸어 당연한 거야 그런 생각인데 자기가 지금까지는 못 걷는 건 알았지만 걷고 싶었어요 그러려고 하나 넘어졌고 그래야 또 넘어졌고 그래야 또 넘어졌는데 못 걷는다는 생각이 또 굳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했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었습니다 이 병자는 난 못 걷는다는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밀어냈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병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 결과가 뭐야 내가 비참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 처절한데 이런 게 이 병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의 이야기 한 번 받아보자 저분의 이야기 한 번 받아보자 여러분 말씀 속에는 시가 있고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부대 소장님이 보좌관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네 소장님 가능합니다 표창 상심해라 소속 적고 군번 적고 계급 적고 저는 전 부대 장병 앞에서 그 부대 간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사바고일 휴가 가고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봤어요 왜요? 소장님이 가라 하면 소장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야 너 휴가 가라 아무 힘이 없어요 훈련소장 육군 대령이 날 보고 휴가 가라 소장님 말하고 내 말하고는 천지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님 말하고 대통령 말도 천지차인 거예요 대통령 말하고 예수님 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어를 갑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돼요 자 여기 앞에 자막을 친 거 보면 딱 두 줄인데 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인이 된 거예요 23절은 죄인이었는데 24절은 의인인 거예요 나는 천여명이 되는 교육생 가운데 한 사람인데 교육 중에는 휴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련소장님 너 휴가 4박 5일 갔다 와라 그러면 훈련소장 말은 다른 누구 말은 달라요 저의 교육생은 휴가를 못 하는데 훈련소장님이 휴가 갔다 와라 우리 휴가를 갈 수 있었어요 훈련소장님 말씀하고 평 다른 장교 말하고 달라요 우리 말하고도 달라요 그 아마 훈련소장님 말씀은 우리 말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데 이해가십니까 군대도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가 김성훈 형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월드 캠프가 있었어요 제가 김성훈 형제 부대 부대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부대장님 기하 기부대에 김성훈 일병이 있는데 이 순교 일을 하다가 군에 갔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여름 캠퍼를 하는데 김성훈 일병이 휴가를 와서 우리 캠퍼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국방방위에, 국가방위에 큰 차질이 없으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지를 드렸어요 그 의제 소장님이 부대장님 김성훈을 면회를, 휴가를 보내셨어요 제가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어느 날 제가 충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그때 충주에 조성화 목사님이 교회 개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가는데 서울에서 아침 일찍 주말에 가까이 왔는데 같이 갔던 그 형제와 목사님 저기가 김성훈 목사 부대입니다 내가 김성훈 형제의 일부러 면회가서 뭐 좀 사주기도 해야 하는데 오늘 정신 좀 사줘야겠다 차를 몰고 정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병 장교가 누굴 찾으러 왔느냐 묻더라고요 그때 오전 한 10시쯤 됐는데 김성훈이 만나러 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가주의니까 12시 반까지 기다리려고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유병 장교한테 반말을 했어요 이 부대의 지휘관이 설대령 맞는가 아 예 그렇습니다 설대령 만나러 왔네 그러니까 전화한테 당장 돌아가서 부대장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설대령 친구 박대령이라고 했는데 박대령은 또 장노예요 장노 내가 왔는데 설대령 반가워요 박대령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박대령이 나를 보고 말이죠 박목사님이 잘 오셨는데 저 설대령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좀 믿게 하세요 안 그래도 이번 수양회에 좀 모시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 지금 나만 바빠 안된다 그때 원래 우리나라 올림픽 하는 날이었는데 올림픽 할 때 이부에 쳐내려온다고 그런 얘기 많아가지고 and there were rumors that North Korea was going to attack 장이 걸린 거예요 and the country was on emergency 안 된다는 말이요 설대령이 뭐라고 했는데 박대령이 한 말이 and then Colonel Park says 아 군대 다 갔습니다 됩니다 in the army everything's the same it's okay he can go 모시러 가라고 아 내가 김성훈 보낼게 and he said no I'll send 김성훈 instead 김성훈은 가는 거고 설대령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but Colonel Sir you have to come too and that day was so much fun really good atmosphere and then he says hey oh he called one of the officers 김성훈 휴가 보내라 and send 김성훈 out for vacation 그렇게 된 거예요 and that's how he got to come out 그날 김성훈 형제가 와 간절히 하는 거예요 and that day brother 김성훈 gave his testimony 자기 은혜를 숨겨 읽는데 one day he was reading the Bible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말씀을 읽었어요 if you read the Bible verse that says whatever it is ask and you shall receive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if my word abides in you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ask whatever you will 그대로 된다 and it shall be done 하나님은 알고 구하라 카네 God is telling me to ask 아 이번 여름 수야 할 때 작년에 갔는데 휴가 가야겠다 아 and you want to go on vacation for the summer retreat 하나님 휴가 간다고 딱 구했어 and then he asked God to be sent to summer retreat 그래 이제 난 휴가 간다 간절히 가졌어 and then he said everybody I'm going to summer retreat 그때 이제 올림픽 앞두고 우리나라 막 2분에 온다고 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but back then vacations were impossible from the army because North Korea was threatening to attack 그날 이제 토요일인데 and that day was a Saturday 오늘 휴가 가야 he needs to go out that day 수양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to be able to come to the retreat 용도 있습니다 하고 중단에 찾아갔어 and then he went to the captain and said I have a favor to ask what is it 아 제가 이번에는 휴가 좀 꼭 가야겠어요 I need to go out for vacation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꼭 가야 합니다 you know my church is having this and this going on I need to go out for vacation 야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있고 군대 형편에 절대 네가 이번에는 참아라 휴가 이번에는 마치고 첫 번째로 보내줄게 right now our circumstances are like this as you know so you can't go out now when this is all done I'll let you be the first one to go on vacation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아 ok I understand he came out 나 생각 아닌데요 내가 한번 가만히 있는 하나님 구하라 계속 구했는데 두 번 또 들어갔어요 너 왜 왔어 아무래도 휴가 가야겠습니다 내가 아까 알아듣을 만큼 얘기했잖아 휴가 안 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하고 나와도 오늘 하는 약속이 없는데 왜 안 되지 세 번째 들어갔어요 속내 용무 있었어요 나 놀래요 저 씨 막 때리려고 하더라 아 예 제가 오늘 꼭 휴가 가야겠어 야 내가 되면 된다 다음에는 1차도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김성훈 형제가 또 나왔어요 한 10분쯤 됐는데 야 김성훈 빨리 휴가증 받아라 휴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휴가증 받았어요 간다 막 뒤에 어이 스톱 아니야 아니야 다 들어왔할 것 같아서 비도 안 놀어 보고 이제 막 어디 갔냐면 충주 교회로 간 거예요 저는 그 날 박대령이 정신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박대령은 장로고 저는 목살기 때문에 대접한다고 정신 식사를 잘 먹었어요 김성훈이 좀 뭐 해 주려고 하는데 어디 가고 없어 휴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충주 교회를 하니까 신이 나가 좋아가지고 막 왔더라고요 김성훈 목사는 김성훈 형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자기의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저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대령님하고는 인간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그하면 우리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인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하고 예수님 마음이 한 마음이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 안에 연합이 되면 저는 참 많은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끼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곳에 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할 날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해가 안 간다고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이해 안 가는 건 참 많아요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if we accept the word of Jesus into our heart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돼서 the word becomes the seed of life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like a woman when she receives the seed of the man 여자가 아기를 만들진 못해도 you know even though a woman cannot create a baby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when she receives the seed from the man she can have a baby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시기 때문에 when you accept the words of Jesus into your heart because the word is seed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then the heart of Jesus becomes made in you 내가 전에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만들어져요 a heart of Jesus you never had before becomes made in you 자, 로마 3장 23절에 in Romans chapter 3, verse 23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for all have sinned to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건 사실이에요 난 죄를 지었어요 I committed sin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24절을 보면 그리 또 예수 안의 후속으로 말리야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God says that I'm justified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난 의롭지 않아 난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난 의로워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but if God says I'm justified that's right I am righteous 그 말씀이 들어와서 when those words enter in 내 생각을 이기고 and when they overcome your thoughts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and when those words settle in your heart 난 의미라고 말할 수 없어요 you can say I am righteous you will say you're a sinner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but if you accept that word 내 마음이 의미 되고 your heart you are righteous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and that heart is the heart of Jesus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from then on the heart of Jesus enters your heart through the word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from then on the heart of Jesus begins to lead your life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서 when the seed of Jesus enters your heart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makes a heart that is the same as the shape of the heart of Jesus in your heart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and when that heart of Jesus entered your heart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word of Jesus what else happens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게 되면서 as the heart of Jesus begins to flow in your heart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power occurs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달성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볼까요 truly so many people when they believe the word God lives and works inside of them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트 하려고 진주에 갔습니다 I went to 진주 for the Christmas Cantata 그날 우리 숙소가 진주 교회 and that night we were supposed to sleep at the 진주 church 근데 진주 교회 가까운데 합천 교회인데 합천 교회의 형제하면 알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요 우리 교회 한번 와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아 오늘은 합천 교회 가서 한번 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 칸타타 다 마치고 늦게 출발해서 하천 교회 가니까 밤 12시가 다 됐어요 그날 저녁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3, 40분 동안 전하고 자려고 하는데 어떤 부인 자매 한 사람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자매가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23년이 되는데 처음 3년 동안 남편은 술을 안 마셨대요 지난 20년 동안 매일 소주를 마시는데 독한 소주를 하루에 열병씩을 마신다 자매가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술병을 치우는 거죠 술병이 안방에도 놓여있고 낙은 현관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아무리 술 마실까도 버려도 이 자매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남자가 못 살고 자매가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남편 데려와요 내일 아침에 왔어요 이 영경은 아침 딱 자고 일어나면 소주 두 병을 사발에 부어요 보통 소주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소주가 아주 강한 컵에 마시는데 이 소주 두 병을 한 사발을 마시고 자요 그날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앉았어요 제가 성경을 폈어요 히브리 10장 14절을 읽었어요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신다 형제 이 말씀을 읽어봐요 읽었어요 제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히 했다고 되죠 형제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아 그럼 여기 보면 온전히 됐다고 하는데 온전하냐고 온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온전하다고 되어있잖아 너 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형제 성경이 맞아 형제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20분동안 온전하냐고 그가 싸웠어요 형제의 생각은 온전한 거 아니에요 형제의 생각은 온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형제의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형제 온전하지 안 온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분동안 싸웠어요 형제 잘 봐서 하나님이 온전한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분명히 제가 한 점을 그가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되어있어 형제가 그걸 믿을 때 내가 설명하게 들어봐 술 한 잔 마셔 마셨어 술잔 딱 내려놓으면서 내가 술 한 잔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 켰네 그럼 난 온전해 그렇게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봐 한 20분이 지난 뒤에 형제의 입에서 나 온전하다고 왜?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믿었지요 말씀을 온전하다고 하는데 자기 놀 술을 마시면 온전하지 않다고 믿었으니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그날 처음으로 온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성교학교에 와 다 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제가 그 사실을 믿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딱 날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배을 부어가지고 한 사발 마시고 그 이유가 시작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번에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술 깨끗하게 마시고 그래서 합천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좀 이따가 성교학교에 왔어요 성교학교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만 어디가 없어요 합천에 가있어요 또 술 마시고 있다 하더라고요 야 빨리 올라와 괜찮해 그래도 너 술 마셔도 하나님 온전하게 온전한 거야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지금은 술을 완전히 든 거예요 전에 이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술을 끊으려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거든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모든 마음을 다 내쫓어져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최근에는 제가 그 삶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10억이나 된 사람이 우리 말씀을 구원을 받았어요 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수많은 목사님들 간증이 쳐왔어요 우리가 부활절 행사할 때 우리가 다섯 개 언어로 방송을 했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불어, 에스파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에스파뉴을 불려가는 자매님이 에스파뉴을 그 집회 자기가 통역을 했는데 계속 구원받은 간증이 올라왔는데 4천명이 구원받은 간증을 보냈다 에스파뉴얼에서 그 에스파뉴을 그 다음에 다섯 개 언어로 하는데 한 곳에 4천명이라면 이제 그 8천명이 20만명이 구원받은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날 하루 저녁에 저희들이 계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저 악하고 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 통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월드캠프 해야 하는 늘 해마다 7월 달에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모임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또 격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줌으로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왔어요 4천 5천 5천4백만명이 54백만명이 54백만명이 그러니까 대한 남한 인구만큼 전 세계에서 이번에 또 와서 참는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오는 아카데미 반에 들어가서 아카데미 클래스를 봤어요 너무 준비를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들 이런 인재들이 있었나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저녁에도 마지막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이 너무 수준이 높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청소년 이번에 뉴욕에서 IYF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IYF 노래 이렇게 정해도 되겠느냐고 목사님은 뭐 들어보고 아이처못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IYF 노래를 또 배워보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IYF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면 38년대에 똑똑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눈먼 선생님이 착해서 눈이 뜬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도박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성경은 여기에 소가 하나 누워있고 양이 떠들고 다니고 저쪽에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놓고 치즈 다 내쫓듯이 그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예수님이 다 내쫓듯이 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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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뛰고 말은 넘치지 않지만 양이 뛰고만 성경이 깨끗해지고 그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참 어두운 생각을 내쫓으시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근심을 내쫓으시고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네 가늠한 여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조바심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두려움도 물러가고 모든 게 물러가고 그저 마음에 하는 감사함을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쫓습니다 미움을 쫓고 악을 쫓고 예수님 닮아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옛날에 사탄이 준 악의 거짓이 더러움이 우리 마음에 자꾸 노릇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캠프에 창마가 있던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짓된 마음을 악을 미움을 절망을 다 내쫓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